홍수로 바뀌게 된 왕의 자리 형산강의 지류 가운데 하나인 북천은 옛날에 동천 또는 알천이라고 불렸답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는 동천은 북천 알천이라고 하는데 경주부의 동쪽 오리에 있다. 추령에서 나와 구련으로 들어간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신라 때에는 북천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신라 제37대 선덕왕 때의 일이에요. 김경신은 왕족으로서 각간 벼슬에 있었답니다. 하루는 김경신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는 꿈속에서 복두를 벗고 소립을 쓴 채 시비현금을 들고 천관사라는 절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김경신은 꿈이 하도 기이하여 점쟁이를 불러 해몽을 부탁하였지요. 그러자 점쟁이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복두를 벗은 것은 벼슬을 그만둘 징조입니다. 그리고 시비현금을 든 것은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을 만든다는 의미이고 우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감옥에 갇힌다는 뜻입니다. 김경신은 깜짝 놀랐어요. 그날부터 외출도 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답니다. 어느 날 김경신의 친구인 여산이 그의 집을 찾아왔어요. 자네는 어찌하여 요즘 바깥으로 다니지 않는가? 어, 그것이 하도 흉한 꿈을 꾸어서... 김경신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여산은 갑자기 김경신에게 절을 하더니 존댓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공께서는 길몽을 꾸셨습니다. 앞으로 왕위에 오르실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해몽을 해보게나? 복두를 벗고 소립을 쓴 것은 지금 벼슬을 그만두고 왕관을 쓰신다는 뜻입니다. 시비현금을 든 것은 왕의 십이대손이고 천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왕궁으로 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뇌물왕의 십이대손인 것은 맞지만 다음 왕위에 오를 분은 무혈왕의 육대손인 김주원공이 아닌가? 그분이 살아계신데 과연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걱정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오늘부터 알천에 가서 날마다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공께서 왕위에 오르실 것입니다. 김경신은 그날부터 여산이 시키는 대로 알천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어요. 얼마 뒤 선덕왕이 세상을 떠났지요. 선덕왕은 자식이 없어 조정 대신들은 무혈왕의 육대손인 김주원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어요. 김주원의 집은 알천 건너편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김주원을 알천공이라고도 하였지요. 대신들이 김주원을 왕으로 모시려고 알천을 건너려 하자 갑자기 큰 비가 내려 알천을 건널 수 없었답니다. 비는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내렸고 홍수가 나서 알천은 넘쳤지요. 이렇게 되자 조정 대신들은 다시 회의를 열었어요. 언제까지나 왕위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이었지요. 하늘은 김주원 공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 듯 싶소이다. 다른 분을 왕으로 모셔야겠소. 그리하여 김경신이 뽑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38대 원성왕이랍니다. 김주원은 알천 강물을 원망하며 강원도 강릉 땅으로 떠났다고 한답니다. 왕자에서 스님이 된 의천 문종 9년인 1055년 자를 의천이라고 했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밤낮 없이 울기만 하였어요. 안아주어도 울고 젖을 주어도 울었지요.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왕과 왕비는 아기가 어디 아픈가 싶어 의원들을 불렀답니다. 의원들은 아기를 진찰하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였어요. 왕자님은 건강합니다. 아픈 데는 없는데요. 하지만 어느 의원도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지 못했답니다. 아기의 팔뚝에는 불무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부처님의 영험이 없다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세상이 떠나가라 울던 아기가 어디선가 목탁소리가 들려오면 울음을 뚝 그치는 것이었어요. 희한하구나. 목탁소리만 들으면 아기가 초용해지니 말이야. 아기의 팔뚝에 새겨진 불무령이라는 글자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문종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신하들을 불러 말했답니다. 왕자가 울음을 뚝 그친 까닭을 알아봐야겠소. 목탁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시오. 신하들은 목탁소리가 나는 곳을 추적했답니다. 그 소리는 서쪽에서 들려왔는데 계속 따라가 보니 바다 건너 중국 땅에 이르렀어요. 신하들은 송나라 항주의 경호라는 호숫가로 갔답니다. 그 근처에 초제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곳에는 한 스님이 목탁을 치며 불경을 외고 있었어요. 드디어 찾았다. 신하들은 절 안으로 들어가 스님을 만나 자기들이 찾아온 까닭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스님은 깜짝 놀라서 물었지요. 아기의 팔뚝에 불무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단 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의심스러우면 함께 가서 보시지요. 스님은 신하들을 따라 고려 땅으로 왔답니다. 아기는 스님의 얼굴을 보자 울음을 뚝 그쳤어요. 스님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왕자님은 전생의 제 스승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시니 정말 놀랍군요. 스승님은 출가하기 전에 수레를 끄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버는 대로 꼬박꼬박 우물 속에 던져 넣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호숫가에 절을 짓고 스님이 되셨던 것이지요. 스승님은 덕행이 높은 스님이었습니다. 신도들이 모두 스님을 존경하였고 저도 스님을 우러러보아 제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스승님은 개인적으로 몹시 불행했습니다. 제가 스승님을 모신 지 1년 만에 갑자기 안준뱅이가 되시더니 그 이듬해에는 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는 벼락을 맞아 돌아가셨지요. 저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부처님이 원망스럽더군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스님의 팔뚝에 불무령이라는 세 글자를 새겨 놓고 화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이렇게 고려탕의 왕자님으로 다시 태어나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종은 감탄을 하였답니다. 문종은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였어요. 의천은 왕과 왕비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의천이 11세가 되던 어느 날 문종은 왕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너희들 가운데 누가 스님이 되어 부처님을 모시고 공독을 싹했느냐? 의천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답니다. 제가 스님이 되어 아바마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어린 네가 기특하구나. 내 뜻을 따르겠다니. 문종은 아주 흐뭇해하며 의천의 출가를 허락했답니다. 그리하여 의천은 영통사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지요. 의천의 스승은 화엄종의 승려인 왕사 난원이었어요. 의천은 영통사에서 불경과 학문을 배우고 익혔지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얼마 안 되어 화엄경을 통달할 정도였답니다. 의천은 불경뿐만 아니라 유교 경전도 두루 읽었으며 도교, 역사 등 정통하지 않은 학문이 없었지요. 의천은 출가한 지 2년 만에 우세 승통에 임명되었어요. 우세는 세상을 돕는다는 뜻의 법호이고 승통은 교종의 승려들을 총괄하는 높은 직함이었지요. 의천은 영통사에서 10여 년 동안 불법을 익히고 학문을 닦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답니다.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불법을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었어요. 나는 송나라로 유학을 떠나야 한다. 신라 때 원강법사와 의상조사가 당나라로 건너가 불법을 배운 것처럼 의천은 아버지 문종과 맏형 순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둘째 형 선종에게 송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해달라고 청하였어요. 그러나 선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조정 대신들과 의논했지만 그들이 의천의 유학을 반대했기 때문이지요. 의천은 승려이기 이전에 존귀한 왕자의 신분입니다. 왕의 동생을 어떻게 외국에 보내어 온갖 고생을 겪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천의 어머니인 인예 왕후도 유학을 반대하였어요. 자식을 먼 나라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몰래 유학을 떠나는 수밖에. 선종 2년인 1085년 4월 초파일 의천은 개경을 빠져나와 제자 두 사람을 데리고 예성 강가로 갔답니다. 그리고 송나라로 떠나는 장삿배에 몸을 실었어요. 선종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시켜 의천을 잡아오게 하였지요. 하지만 그들이 예성강 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천 일행은 장삿배를 타고 송나라로 떠난 뒤였답니다. 다음 달인 5월 의천은 송나라 밀주항에 무사히 닿았어요. 송나라 황제 철종은 나중에 의천이 고려의 왕자임을 알고 그를 송나라 수도인 변경의 황궁으로 불러들였어요. 헤리에 가까이 오시오. 철종은 섬돌 아래에 꿇어 앉은 의천을 높은 자리로 불러올렸어요. 그리고는 통역을 시켜 의천이 무슨 일로 송나라에 왔는지 물었답니다. 의천이 불법을 공부하러 왔다고 대답하자 철종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어요. 고려의 왕자가 불법을 공부하러 왔다고 하오. 그가 아무 불편 없이 공부에 전념하도록 잘 보살펴드리시오. 철종은 의천에게 유성법사, 정원법사, 자변대사 등 송나라의 유명한 스님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덕분에 의천은 당대 최고의 스님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의천은 1년 2개월 만에 고려로 돌아와야 했어요. 고려에서 의천을 빨리 돌려보내달라고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지요. 의천이 송나라로 떠나자 인예의 왕후가 병이 나서 몸조 누워 있었던 것이랍니다. 의천은 1086년 중국에서 수집한 불경 3천건을 가지고 고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고려에서 가장 큰 절인 흥왕사의 주지를 맡아 흥왕사의 교장도감을 설치하였지요. 중국, 일본, 거란 등의 사람을 보내 불경을 더 구해오도록 해 불경을 정리하고 간행하는 사업을 벌였답니다. 그리하여 4740부에 이르는 책을 펴냈는데 이를 고려 속장경이라고 한답니다. 고려 속장경은 고려 고정 때 팔만대장경을 만드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답니다. 의천은 숙종 2년인 1097년 국청사 주지가 되어 천태학을 강의하고 2년 뒤 천태종을 여는 등 불교의 중흥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어요. 하지만 의천은 숙종 6년인 1101년 10월 깊은 병이 들어 몸조 눕고 말았답니다. 숙종이 문병을 와서 위로했지만 의천은 이틀 만에 열반에 들었어요. 이때 그의 나이 47세였답니다. 고구려의 국력이 나날이 강성해지고 국토가 넓어짐에 따라 나라에서는 천문 지리에 밝은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허준이라는 사람을 당나라로 보내어 천문 지리를 배워오게 하였지요. 당나라에 도착한 허준은 천문 지리에 통달한 학자인 일행의 문화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침식을 있다시피 하고 열심히 천문 지리를 배웠답니다. 그 결과 10년이 지나자 천문 지리에 대한 실력이 몰라보게 높아져 스승인 일행과 어깨를 겨를 정도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스승인 일행이 멀리 조선 땅을 바라보고서 천문 지리를 살피더니 조선 땅의 산맥이 모두 활기에 차 있어 머지않아 위험한 인물이 나올 것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저 조선 땅을 관통하는 산맥의 길을 끊어야지 안되겠구나 그대로 두었다가는 고구려가 우리 당나라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일행은 그 일에 허준을 이용하기로 하였답니다. 며칠 후 허준이 자기의 거처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밖이 소란스러워지면서 당나라 나졸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허준을 향해 큰 소리로 명령하였지요. 이놈 허준아 빨리 나와서 이 오랏줄을 받아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의 격이었으니 허준은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무슨 일이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무엇 때문에 잡아간단 말이오? 잔소리 말고 따라오너라 일행 대감의 본부이시니 할 말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말하거라. 무엇이라고요? 스승께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허준은 나졸들에게 끌려가 스승 일행 앞에 꼬라앉게 되었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일찍이 너를 사랑해서 내가 아는 학문을 모두 가르쳤거늘 너는 그래 밀정 노릇으로 그 은혜를 갚는단 말이냐 일행의 호통이 떨어지자 허준은 기가 막혔답니다. 스승님 소생이 어찌 은혜를 저버린다 하옵니까 밀정 노릇이란 꿈에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할 셈이냐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니놈이 당나라의 군사력을 염탐한 다음 수시로 이를 니나라 사람 편에 고구려에 알렸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거늘 얘들아 저놈에게 큰 칼을 씌워 하옥시키거라. 소생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깊이 살피소서 듣기 싫다. 저놈을 하옥시켰다가 내일 날이 밝거든 황제 폐하에게 주상하고 극형에 처하도록 하라. 말을 마친 일행은 집안으로 사라지고 허준은 나졸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었지요.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에게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하다니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요. 허준으로서는 이 모든 일이 일행 스승이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알턱이 없었답니다. 이튿날이 되자 허준은 다시 일행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답니다. 너의 죄를 니가 알겠지. 스승님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소생은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스승님을 배반하지 않겠사옵니다. 하늘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흠, 그렇다면 특별히 생각하여 니가 속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즉 내가 이르는 대로 할 것이냐? 무슨 분부든지 따르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르는 말을 차고 없이 완수한다면 황제 폐하께 주상하여 너를 이 나라의 대관으로 추천하겠다. 그러면서 일행은 허준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라고 명령했으니 그것은 즉 지금 당장 고구려로 돌아가서 조선의 각 산맥에 장석을 놓으라는 것이었어요. 장석이라는 것이 산맥의 길을 세태시키는 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허준은 스승 일행의 명령대로 곧장 귀국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석을 놓았답니다. 그러자 장석을 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맥의 길이 현저하게 세태하는 것을 알게 된 허준은 그때서야 비로소 당나라의 흉계를 깨닫게 되었지요. 허준은 고민하던 끝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으니 자기 한몸 잘 살고 부귀 영달하기 위해 나라의 불리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황해도 운율 땅에는 허준이 쓰던 장석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며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장석동이라고 부른다고 한답니다. 며느리의 지극한 효성 쌀이나무 울타리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대문도 없었지요. 박씨 부인은 가마에서 내려 집 안을 둘러봤답니다. 정말 가난한 집이었어요. 박씨 부인은 이제 막 혼례를 올린 새색씨였지요. 대문도 없는 이 집은 바로 박씨 부인의 남편 조경온이 살고 있는 곳이랍니다. 조경온의 집은 몹시 가난하였어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은 새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지요. 박씨 부인은 곧 집 안의 어려운 사정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였지요. 하아가 왜 이리 일찍 일어났느냐 예,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아니, 이게 웬 바느질감이냐 예, 김판서 대감 집에서 맡긴 거예요. 급하다고 하니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박씨 부인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싹 바느질을 하였답니다. 새 애기가 들어오고 나서 반찬이 아주 많아졌구려. 그래요, 정말 부지런한 아이예요. 우리가 며느리 복은 있나보. 시아버지 나산 선생은 며느리를 무척 아꼈답니다. 언제나 시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 애쓰는 박씨 부인의 정성을 칭찬하였지요. 이제 조경온의 친구들은 마음 놓고 그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 전에는 폐를 끼칠까 봐 마음대로 찾아올 수가 없었지요. 조경온의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조경온이 장가를 간 다음부터는 마음 놓고 친구 집에 찾아올 수 있었답니다. 박씨 부인이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살림이 늘었기 때문이지요. 부인의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맞아, 이렇게 맛있는 찌개는 처음인걸. 놀러온 친구들은 모두들 박씨 부인을 칭찬하였어요. 가난하기만 하던 나산 선생의 집엔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웃음이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행복한 나산 선생의 집에 갑자기 슬픈 일이 닥쳤답니다. 어느 봄날의 일이었어요. 조경온의 어머니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어요. 엊그제까지도 아무 병 없이 건강하던 어머니가요. 박씨 부인은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지요. 아가, 좀 일어나야겠구나. 예, 어머니. 지금 곧 들어갑니다. 박씨 부인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뒷마당에 있다가도 금방 달려가곤 하였어요. 어머님, 진질을 조금밖에 안 드시니 소변 색깔이 좋지 않습니다. 소변이 맑아야 건강한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 숟가락만 더 드세요. 오냐, 내가 건강해져야 네가 고생을 덜 할 텐데. 어머니는 목이 메었어요. 항상 미소를 띄고 있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지요. 몇 년째 몸져 누워 있는데도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는 착한 며느리였던 것이에요. 박씨 부인은 밤낮으로 며느리를 보살폈어요.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도 몇 년씩 계속하였답니다. 내가 낳은 딸인들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머니는 문병으로 온 친척들 앞에서 항상 며느리를 칭찬하곤 하였지요. 그런데 조경혼도 갑자기 병으로 눕게 되었어요. 박씨 부인이 어머니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였지요. 이제 박씨 부인은 병든 남편까지 보살폐야 했어요. 조경혼의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부인 내가 죽더라도 내 부모님을 잘 부탁하오. 내가 두 분을 부탁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구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내 부모님이라니요. 안방에 계신 두 분은 바로 제 부모님이세요. 고맙소 부인. 조경혼은 박씨 부인의 손을 꼭 쥐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남편이 세상을 뜬 후 박씨 부인은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았어요. 나산 선생을 모시는 일에도 빈틈이 없도록 애를 썼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하였답니다. 결국 아들의 뒤를 따라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이제 집엔 박씨 부인과 나산 선생만 남게 되었지요. 아버님 날씨가 좋은데 바람 좀 쐬고 오세요. 그래 햇빛이 좋긴 좋구나. 나산 선생은 며느리의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자신이 외로워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걸 말이지요. 박씨 부인은 한 분밖에 없는 아버님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였어요. 그래야 더 좋은 반찬을 밥상에 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나산 선생마저 병으로 눕게 되었답니다. 아버님 기운 내세요. 곧 의원이 올 거예요. 어서 눈을 뜨세요. 제발. 박씨 부인은 밤새 나산 선생 곁을 지켰답니다. 나산 선생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어요. 숨도 헐떡였지요. 박씨 부인은 나산 선생에게 의원이 주고 간 약을 다려 드시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돌아가시게 해서는 안 돼. 무언가 좋은 약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버님이 낳으시기만 한다면 내 몸이라도 바칠 수 있을 텐데. 박씨 부인은 숨을 헐떡이는 나산 선생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어요. 자신의 피가 약이 될 것 같았던 거지요. 잘린 손가락이 몹시 아팠답니다. 박씨 부인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얼른 나산 선생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지요. 똑똑 피가 한 방울씩 흘러들어갔어요. 아버님 꼭 일어나셔야 해요. 아셨죠? 손가락의 아픔은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나 그런 아픔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아버님만 살릴 수 있다면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간호했던 나산 선생도 끝내 눈을 감고 말았어요. 박씨 부인의 슬픔은 어땠을까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박씨 부인은 애써 슬픔을 달래었지요. 그리고 예절에 맞게 장례를 지내었어요. 이제 박씨 부인이 홀로 남아 집을 지키게 되었답니다. 박씨 부인은 조씨 가문의 선산을 돌보며 한평생을 보냈대요. 죽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선산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독수리가 잡아간 새 공주와 젊은이 옛날 아주 먼 옛날 공주만 셋을 둔 어느 임금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새 공주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어요. 살같이 박속처럼 희고 눈, 코, 입 어느 것 하나 예쁘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그런데다가 새 공주는 모두 마음씨가 곱고 서로 의의가 좋을 뿐만 아니라 덕까지 갖추고 얌전하였어요. 그래서 이 새 공주를 보는 대궐의 여러 신하들이나 국녀들은 마치 옛날의 어진 태임이나 태사를 보는 것 같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답니다. 한편 임금님은 임금님대로 새 공주를 매우 사랑하였어요. 비록 왕위를 이을 왕자는 아니었지만 왕자 이상으로 금자둥이 은자둥이라 여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새 공주 가운데에서도 막내 공주를 더 귀여워 하였지요. 그것은 막내 공주가 나이가 가장 어리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또랑또랑한 눈매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알맞은 코 반달같이 갸름한 귀 붉고 작은 입과 고른 이 눈같이 흰 목덜미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지요. 어느 날 밤이었답니다. 달이 휘영청 밝아 마치 대낮같이 환하였어요. 새 공주는 대궐 뒷곁에 있는 동산에 올라 달 구경을 하고 있었답니다. 언니 달빛이 참 아름답지요. 둘째 공주가 말하였어요. 그래 꼭 신선의 세계에 온 듯하구나. 마치 너희들 마음처럼 맑고 고운 달빛이야. 맞다린 첫째 공주가 이렇게 대답하자 이번에는 예쁜 막내 공주도 말을 받고 나섰답니다. 어머머 언니도 아니에요. 저 달빛은 마치 두 언니처럼 아름다워요. 새 공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달빛에 흠뻑 취해 있을 때 였답니다. 느닷없이 큰 독수리 한 마리가 휙 날아와서는 새 공주를 낚아채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일이었지요. 이처럼 공주 셋이 감쪽같이 사라지자 대궐 안은 금방 물 끓듯 야단이 났답니다. 예쁘고 의젓한 공주 셋이 한꺼번에 없어졌으니 그럴 수밖에요. 이 소동이 일어나자마자 화를 잘 쏘는 병사들이 우우 달려왔지만 벌써 독수리는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가 않았어요. 독수리를 놓쳐버린 병사들은 모두들 가슴이 재고 조마조마 하였답니다. 앉아있을 수도 서있을 수도 없었지요. 대궐란은 금방 왁자 직거란 수라장이 되었어요. 이런 끔찍한 변을 당한 공주들도 공주들이지만 임금님의 슬픔은 어떠했겠어요. 한꺼번에 사랑하는 새 공주를 잃은 임금님은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며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공주들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몹시 슬퍼하였지요. 신하들은 차마 눈을 뜨고 임금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딱하고 민망하기만 하였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분부하여 다음과 같은 방을 온 나라에 붙이게 하였어요. 새 공주를 구해낸 사람에게는 나라 땅의 절반을 상으로 주겠노라. 그리고 예쁜 막내 공주와 결혼을 시켜 사위로 삼겠노라.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방이 나붓자 거리마다 고을마다 야단이었답니다. 아 상감마마도 사람인데 한꺼번에 귀여운 새 공주를 잃었으니 그 슬픔이 오죽하겠소. 누가 아니래요. 그러기에 이렇게 큰 상을 내걸고 공주들을 찾지 않소. 내가 한번 그 공주들을 찾아내어 저 상을 타볼까? 어럽쇼. 아무리 상이 대단하다지만 어디 그게 될 법이나 한일이오. 아 글쎄 임자보다 날고 뛴다는 사람도 독수리의 행방을 몰라 공주들을 못 잡고 있는 판인데 임자가 나서서 찾겠다고요. 에이 관두씨요. 우리 같은 농부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농사나 지어야지요. 모두들 임금님이 내리겠다는 상에 눈이 뒤집혀 나서보았지만 새 공주를 찾아내기는 커녕 아무도 그 독수리의 행방조차 알아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독수리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은 대걸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젊은 병사였지요. 그 즈음 이 젊은이는 무술을 닦으려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밤마다 혼자서 말을 타고는 창이나 칼을 휘두르며 열심히 무술을 닦았답니다. 온 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으나 나라와 결해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괴로움을 참으며 열심히 연습하였지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자기 소원대로 나라와 결해를 위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마침내 닥쳐왔어요. 어느 날 밤이었지요. 젊은이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갑옷과 톡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는 말을 달리며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젊은이는 뜻밖에도 이상한 광경을 보았지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새 천녀를 채가지고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독수리에게 매달린 새 천녀가 몹시 다급하게 울부짖고 있는 사실이었지요. 아니 저럴 수가 있나 내 저 못된 독수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젊은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벌컥 치솟았어요. 그리하여 젊은이는 독수리의 뒤를 쫓아 쏜살같이 말을 달렸답니다. 마침 대낮처럼 휘영청 밝은 달밤이라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환히 보였지요. 젊은이는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독수리를 놓칠까 봐 쏜살같이 달렸어요. 헐떡 헐떡 숨이 가쁘고 온 몸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이윽고 희뿌옇게 동이 트는 새벽이 되었답니다. 밤새도록 말을 달려온 젊은이는 지칠 대로 지쳤지요. 그러나 거기서 맥없이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채여가는 새 처녀를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동이 트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줄기차게 날아가던 독수리가 어떤 산골짜기의 큰 바위 밑에 내리더니 그만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요.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젊은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된 영문인지 통 짐작할 수가 없었답니다. 사방을 아무리 샅샅이 살펴보아도 독수리는 어디로 갔는지 영 보이지가 않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독수리가 어디로 갔을까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디 이럴 수가 있담 젊은이는 기운이 쑥 빠졌답니다. 밤 새도록 그렇게 쫓아왔는데 허탕쳤다고 생각을 하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젊은이는 말에서 내려 독수리가 사라져버린 근처의 큰 바위에 걸터 앉았어요. 그러고는 독수리가 어디로 갔을까 하고 생각에 잠겼지요. 얼마 뒤 젊은이가 무심코 아래쪽을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그곳에 큰 구멍 하나가 눈에 띄었답니다. 아니 이것보게 여기 이상한 구멍이 있잖아. 땅속 나라가 있다더니 바로 이게 그 땅속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닐까? 정말로 그 구멍은 땅속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였답니다. 땅속 나라에는 한 번 잠이 들면 놀랍게도 백일 동안이나 잔다는 아주 무서운 도둑이 살고 있었지요. 이 도둑은 많은 부하들과 사나운 독수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들을 가끔 땅 위로 보내서 많은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오게 하였어요. 젊은이는 그 구멍이 있는 곳을 단단히 눈여겨 보아두고는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되자 독수리에게 채여간 처녀들이 바로 임금님의 새 공주라는 소문이 깊은 산골짜기에 까지 전해져 왔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나 간밤에 그 처녀들이 공주님들이라니 임금님이 얼마나 슬퍼하며 걱정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한 젊은이는 그날로 임금님을 찾아뵙고 아뢰었어요. 전하 새 공주님을 한꺼번에 잃으셔서 슬픔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황공하오나 제가 새 공주님을 찾아드리게 싸우니 부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옵소서 꼭 찾아드리게 싸웁니다. 아니 뭐라고 어떻게 내 공주들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냐 임금님은 그 젊은이를 보고 물었어요. 젊은이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임금님에게 자세히 아뢰었지요. 그래? 너의 정성이 대단하구나. 내 사랑하는 공주들을 찾아만 준다면 약속대로 이 나라 땅의 절반을 주고 막내 사위로 삼겠노라. 젊은이 꼭 찾아주길 바란다. 이리하여 젊은이는 임금님에게서 대여섯 명의 부하를 얻어가지고 땅속 나라로 내려갈 차비를 하였답니다. 젊은이는 먼저 삼으로 꼰 길고 튼튼한 줄을 준비하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탈만한 광주리와 소리나는 방울도 각각 한 개씩 준비하였지요. 모든 준비를 끝낸 젊은이는 지체하지 않고 임금님의 부하들을 데리고 어젯밤에 보아둔 구울 입구 쪽으로 찾아갔답니다. 이리하여 땅속 나라의 구울 입구에 닿자 젊은이는 준비해온 광주리를 삼으로 꼰 줄에 안전하게 매달았어요. 그리고 줄의 다른 한쪽에는 소리가 나는 방울을 매달았지요. 짤랑짤랑 방울 소리가 나면 구울 밖에서 줄을 끌어올리기로 약속하였어요. 이런 준비와 약속이 다 되자 젊은이는 큰 희망을 가지고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광주리에 태워 구울 속으로 내려보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요. 부하는 심리쯤 내려가더니 줄을 당겨 짤랑짤랑 방울 소리를 울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굴 밖에서 줄을 도로 끌어올렸지요. 아니 어째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왔느냐? 아이고 무서워서 도저히 그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젊은이는 두 번째로 다른 부하를 내려보냈어요. 그러나 이 부하도 20리 가까이 내려가더니 역시 줄을 당겼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부하를 내려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부하들 가운데에서 가장 용감하다는 부하를 불렀어요. 어떠냐? 너는 자신이 있느냐? 땅속나라 밑바닥까지 내려갈 자신이 있느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예 나으리 걱정 마십시오. 저 병사들이 못한 일을 제가 해보이겠습니다. 저는 겁이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 그럼 어서 내려가거라. 이리하여 이번에도 용감하다는 부하가 스르르 스르르 줄을 타고 내려갔어요. 젊은이도 큰 기대를 걸고 내려가는 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웬일이지요? 백미쯤 내려가더니 방울소리가 짤랑짤랑 났답니다. 젊은이는 이 소리를 듣자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도 큰 소리치고 장담하던 부하가 이 꼴이니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제는 젊은이가 내려가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지요. 이리하여 젊은이는 광주리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광주리는 줄을 타고 스르르 스르르 내려갔지요. 한참을 내려가 그 길고 긴 줄이 닿을 즈음 해서 젊은이는 마침내 땅속 나라의 밑바닥에 닿았답니다. 젊은이는 땅에 닿자마자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곳에는 많은 기와집들이 추녀를 마주대고 서있었지요. 젊은이는 무엇보다도 땅속에 이런 큰 동네가 있다는 데 놀랐답니다. 그 많은 기와집 가운데에서도 유달리 고래등 같은 집 한 채가 눈에 띄었어요. 참으로 의리의리하고 큰 집이었지요. 젊은이는 대뜸 그 집이 바로 도둑들의 두목집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젊은이는 그 집을 발견하자 어떻게 하면 몰래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니 그 집 바깥에는 우물이 있었지요. 그리고 우물 곁에는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답니다. 젊은이는 얼른 버드나무 쪽으로 다가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나뭇가지 그늘에 몸을 숨기고 아래쪽의 동정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 한 처녀가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젊은이는 나무 위에서 처녀를 보자 몹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른 소리라도 치고 싶었으나 꾹 참았답니다. 처녀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퍼담고는 항아리를 두 손으로 들어 머리에 이려고 하였어요. 이것을 본 젊은이는 얼른 버들림 네대짱을 훑어서 아래로 던졌답니다. 버들림 처녀가 퍼놓은 물 항아리 속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이 버들림 본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버리고는 다시 새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담았지요. 그러자 젊은이는 또다시 버들림 훑어서 아래로 던졌답니다. 떨어진 버들림 본 처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물을 버리고 새로 물을 퍼담았어요. 이때 또 젊은이는 버들림 훑어서 아래로 던졌지요. 그러자 처녀는 아구 웬 바람이 이리 불지 하면서 위를 힐끗 쳐다보았답니다. 그 순간 처녀는 버드나무 위에 젊은이가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떴답니다. 해구머니 이를 어쩌나 보아하니 당신은 땅 위에서 온 사람 같은데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지요? 처녀가 묻자 젊은이는 새 공주님이 납치된 사실과 그 공주님들을 구하려고 자기가 자원해서 찾아온 사실을 말하였어요. 이야기를 듣던 처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머 그러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그 새 공주 가운데 막내 공주랍니다. 언니들과 함께 이곳으로 잡혀온 뒤로는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단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을 이리 구해주러 오셨다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마침 도둑의 두목은 밖에 나가고 집에 없습니다. 한 번 밖으로 나가면 백일 동안은 돌아오지 않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도망친다면 또 언제 붙잡혀 되돌아올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 정 우리를 구하시겠다면 도둑의 두목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목하고 싸움을 한 판 버려야 합니다. 어떠세요? 두목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그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제발 두목을 이겨주시기를 빌겠어요. 자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두목의 집으로 안내할게요. 막내 공주는 젊은이를 데리고 두목의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고는 젊은이를 광속에 몰래 숨겨주었어요. 광속에는 쇠로 된 커다란 절국공의 하나 있었답니다. 막내 공주는 그 공의를 가리키면서 뜻밖의 말을 하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실내인 줄 압니다만 얼마나 힘이 센지 어디 저 공의를 한번 들어올려 보세요. 이 말을 듣자 젊은이는 이까짓 꺼야 하며 절국공의를 들어올리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이게 웬일이지요? 아무리 힘을 들여서 들어올리려고 해도 절국공의가 어찌나 무거운지 옴짝 달싹도 하지 않았답니다. 큰일입니다. 그 힘으로는 도저히 도둑의 두목을 쓰러뜨릴 수가 없겠어요. 막내 공주는 이렇게 말하더니 두목의 집 광에 쌓아둔 산삼의 즙을 내어서 젊은이에게 마시게 했답니다. 젊은이는 산삼즙을 단숨에 마시고는 또다시 절국공의를 들어보았지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조금 전보다는 훨씬 기운이 세어져 절국공의는 땅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이리하여 젊은이는 광 속에 숨어서 날마다 공주가 갖다 두는 산삼즙을 마셨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절국공이 드는 훈련을 하였지요. 이렇게 훈련을 되풀이하자 마침내는 그 무거운 쇠공이도 마치 젓가락을 놀리듯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릴 수 있었답니다. 젊은이는 그 뒤로도 계속 산삼즙을 마셨어요. 이제 힘이 오를 대로 올라 마음 같아서는 산더미도 집어던질 것만 같았지요. 이렇게 힘이 오르자 젊은이는 도둑의 두목이 어서 집으로 돌아왔으면 하고 기다려졌어요. 만약 돌아오기만 하면 당장 그놈의 숨통이라도 따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답니다. 젊은이가 광 속에 있자니 갑자기 바깥에서 왁자 지껄한 소리가 났답니다. 곧이야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이 땅과 집이 일렁일렁 하더니 도둑의 두목이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도둑질해온 많은 재물을 집 안으로 들여놓고는 그날 밤에 큰 잔치를 벌였지요. 부어라 마셔라 하며 술을 퍼마시던 부하들은 마침내 곤드레만드레 술에 취해 모두 그 자리에 픽픽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도둑의 두목도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쓰러지자 금방 드르렁 드르렁 큰 소리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본 젊은이는 바로 이때다 싶어 칼을 빼들고 가만 가만 도둑의 두목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젊은이는 하마터면 앗하고 고함을 지를 뻔 하였답니다. 젊은이가 왜 그렇게도 깜짝 놀랐을까요? 그것은 젊은이가 두목을 바라보니 드렁드렁 코는 골고 있었지만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젊은이는 징그러운 두목의 모습을 보자 그만 소름이 오싹 끼쳐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막내 공주가 작은 목소리로 젊은이에게 말하였어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목은 원래 눈을 뜬 채로 자니까요. 이 말을 듣고서 젊은이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답니다. 젊은이는 칼을 높이 들고 온 힘을 다해 두목의 목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러자 자고 있던 두목이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 들고 젊은이의 칼을 막으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젊은이의 칼에 베인 상처가 워낙 깊어서인지 몸을 잘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마침내 두목은 비실비실 하다가 퍽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젊은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얼른 두목 위에 걸터 안고는 그의 목을 쳐 날렸답니다. 참으로 그 솜씨가 놀랄만큼 날래었지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 떨어진 두목의 목이 이상하게도 제자리로 가서 도로 붙으려 하고 있었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이때였어요. 이것을 본 막내 공주는 급히 치마 폭에 숨기고 있던 제를 두목의 떨어진 목에 확 뿌렸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떨어진 목은 제자리에 다시 붙지 못하였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떨어진 목은 한 번 큰 소리를 지르더니 천장을 뚫고 나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것을 본 젊은이와 막내 공주는 마치 알턴 이가 빠진 듯이 가슴이 후련하였어요. 도둑 두목의 부하들은 자기네 두목이 진 것을 알자 겁이 나서 모두들 항복하고 말았답니다. 젊은이는 항복한 부하들에게 집안에 쌓인 많은 재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고맙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일을 마친 젊은이는 새 공주를 데리고 사무로 꼰 줄이 내려와 있는 처음 자리로 되돌아왔답니다. 그러고는 그 줄을 힘차게 잡아당겼어요. 한편 굴 밖에서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던 임금님의 부하들은 마침내 짤랑짤랑 방울 소리가 들리자 힘차게 줄을 끌어올렸어요. 그러자 차례차례로 새 공주가 올라오고 네 번째로 젊은이도 광주리를 타고 무사히 올라왔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모두 무사히 대골로 달려갔지요. 죽은 줄만 알았던 새 공주가 살아오자 임금님의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대골에서는 공주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스무 하루 동안이나 계속되었답니다. 젊은이는 처음 약속대로 임금님으로부터 나라의 땅의 절반을 받았으며 막내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